시국에 안되겠다 싶어서 출마했습니다. 그런데 잘 싸우는 것은 기본입니다. 저희 연주 이재명 대표님이 픽한 경제 전문가로서 함께 먹사니즘과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고 민주당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사명을 갖고 이 전대에 나왔습니다. 제주도는 기후변화 시대, 인구 규모와 자연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녹색 문명 프로젝트를 구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향후 10년 이내 지역 스마트 그리드, 그린 수소와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100% 실현 등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도가 세계적인 녹색 문명과 AI 미래 경제와 그 높은 생산성과 고소득 상징의 섬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. 저 이현주와 함께 이재명의 새로운 민주당과 함께 녹색 문명의 꿈을 꾸어보면 어떻습니까? 오영훈 지사님 그리고 위성곤, 문대림, 김한규 이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저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. 저 이현주는 일적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.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저 이현주가 동진 정책을 통해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가올 지성과 대선 승리를 반드시 결린하겠습니다. 둘째, 민주당이 숙권정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기여하겠습니다. 그리고 셋째, 민주당이 검찰개혁, 언론개혁 등 국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서법탄압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것입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사랑하는 제주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,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이 조항 세력이 아닙니다. 우리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이스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까?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.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될 것입니다. 이 제주도에서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. 저 이현주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,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할 것입니다. 그동안의 갈등, 그동안의 정체, 그동안의 패배의식을 우리는 벗어던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, 미래로 전진할 것입니다.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서 이 나라의 도약과 발전의 주체 세력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.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.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갑시다.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.